이 회고록이 국민적 비난을 공분을 자아내게 된 대목은 김정숙 관련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이가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회고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의 인도 외우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 이건 인도 측이 요청한 것이다. 그걸 마치 관광관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문재인이가 주장하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내에 작성된 외교문서 내부 문건에는 문재인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애초에 인도 측이 거듭해서 허황후 행사에 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도종환이.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김정숙으로 바뀐 이후에도 타지마을 방문은 공식 일정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문재인은 지금까지도 내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에 순방 가면 그 나라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유적이나 문화재를 볼 때가 있다. 그걸 관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국민을 비난했어요. 팩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숙은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 공군 이후 여기에 대통령 휘장을 박아서 이 휘장을 박는다는 뜻은 뭐냐면 대통령이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타지도 않는데 휘장 박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 휘장을 박아서 공군 2호기를 이용해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그 유명한 타지마을 단독샷 사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우리 측에 고위급 방문을 요청한 건 사실이에요. 문재인이가 2018년 인도에 다녀온 지 일주일 만인 7월 18일 외교부가 문체부 장관한테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인도 측이 우리 측 인사 참석하에 허황후 기념 공원 사업 기공식 개최를 희망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외교부는 문체부에다가 귀부 문체부에서 고위인사 장관급이죠. 참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 김정숙이 김자가 나옵니까? 영부인의 영자가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이게 인도의 공식 요청이에요. 문체부 장관인 거예요. 외교부가 문체부한테 우리가 외교문서로 이런 걸 받았는데 문체부 장관이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문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러면 인도 측에서 문체부 장관 갖고는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와달라. 그거 안 되면 영부인하도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 아니에요. 9월 27일 주인도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그 공문에도 여전히 인도 측이 희망한 출장자는 문체부 장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국대사관이 제일 정확하게 인도 정부의 의중을 알 거 아니에요. 여전히 9월까지 9월 27일 9월 말까지 문체부 장관이 오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인도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인도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김정숙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가 동원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바뀌었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김정숙으로 바뀌었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지금. 문재인 해골에게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인도가 요청해서 갔는데 왜 관광 갔다고 자꾸 비난하냐. 이렇게만 돼 있어요. 또 타지말 이거 계획 없었어요. 더구나 다른 관광객들 전부 다 금지시키고 단독샷 찍는 게 어디 일정에 나와 있겠어요. 그런 일정이. 이 타지말 방문은 11월 4일 서울에서 출발해서 11월 7일 기국하는데 11월 7일 기국하는 날 오전에 이루어졌어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이는 외교 일정 속에 그나라 홍보하고 싶은 유적 문화재를 기껏해야 30분 남짓. 길어야 1시간. 그들의 안내를 따라 브리핑 받고 돌아오는 것이어서 관광이 아니라 외교 업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 주위 관광객들 다 물리고 단독샷 찍은 게 그래. 30분 1시간. 그들 안내받고 브리핑 받고 돌아오는 일정입니까?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 단독샷을 창피해하지는 않고 이걸 대놓고 자랑까지 했어요. 당시 국정홍보TV KTV입니다. 국정홍보TV가 이 영상을 일반인들한테 알리면서 뭐라고 썼냐. 자막에다가 알고 보니 김 여사를 위해 일반인 관광객 출임을 잠시 통제한 인도 측 하고 느낌표 꽝. 차량. 그야말로 국빈급 의전. 꽝꽝.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외교 업무였으면 출장 끝나면 출장 보고서 내잖아요. 그럼 보고서에라도 나와 있어야지. 타지마을 방문은 출장 끝난 다음에 문체부가 작성한 출장 교과서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문체부도 최소한의 뭐는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관광 갔다 온 거를 업무라고 우리가 보고할 수 있냐.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체부 장관에서 김정숙으로 바뀌면서 40명의 수행단이 꾸려졌어요. 40명. 청와대에서 13명. 청와대에서 13명이 따라갔어요. 외교부에서 8명. 문체부에서 7명. 경호처에서 14명. 모두 4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보통 장관 해외 출장은 3, 4명 갔다 오는 게 보통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 20명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수행단이 40명 넘게. 그리고 동행자에는 청와대 요리사도 있어요. 또 지금 문다혜 문재인의 딸 문다혜랑 금전 송금한 의역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단골 디자이너의 딸 그리고 춘추관장이었던 유성화 등도 다 김정숙 수행단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죠.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죠. 문재인 회고록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이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거의 자폭 수준의 회고록을 냈는지는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 정도 판단력도 없어졌는지 무슨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제가 분석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재인 회고록의 곳곳이 그야말로 지뢰가 숨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하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쇼를 했는데 그때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무슨 저 퍼렇게 칠한 도보다리라고 하는 곳에 둘이만 딱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떠들어댔어요. 그때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전 세계의 관심사였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USB를 전달했다고 하죠. 문제는 이 USB에 무엇이 들었는지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회고록 이번 문재인이가 쓴 회고록에도 이때 전달한 USB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작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런 사안은 이 자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쓱 넘어갑니다. USB도 언급하지 않았고 또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죽음과 관련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쓱 넘어갔습니다. 규순 어부 두 명 강제 북송 한 사건은 아예 본문에서는 다루지도 않고 흉악범죄 두 사람 어쨌다 하는 식으로 불혹의 한 줄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대북전당금지법 이 희대의 악법이죠. 희대의 악법이면서 정말 여적제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북한의 충성표시로 만든 법 대북전당금지법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북한의 입장을 선전하고는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문재인은 원래 이 대북전당금지법은 김여정이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2020년 6월입니다. 쓰레기들의 광대 노름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이 법이 추진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대북전당금지법인데 이걸 문재인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북한이 전단과 풍선 속의 물품이 코로나 병균을 전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세돼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게 북한이 상투적으로 주장해 왔던 겁니다. 전단의 내용이 겁나서 이것들이 보들보들 떨면서 그게 아니라 그 전단 안에 코로나 병균이 들어 있을까 봐 우리는 이걸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황당하게 둘러댔던 북한의 얘기를 그대로 지금 다시 되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준이 저열한 대북전단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 이랬어요. 이거는 대북전단 살포작업을 해온 우리 수많은 탈북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문재인의 머리가 저열한지 그 목숨 걸고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우리 탈북민주화운동단체 활동가들이 저열한지 정말 맞짱토론이라도 시켜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문재인이가 쓴 이 회고록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래진 씨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래진 씨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래진 씨의 형입니다. 이래진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이는 사건 당시에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었다. 답답했다 이렇게 썼는데 웃기는 소리 마라. 그때 남북 간에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나한테 북측과 연락 채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과 연락할 길이 없었다고 문재인이가 책에 썼다면 이 책은 오히려 당시 문재인 정권이 사건의 증거를 인멸 조작했을 가능성을 더욱 굳히게 만드는 자승자박격 언급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문재인을 비판 하고 나섰습니다. 기독금 밖으로 된 복지 이거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인데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주기에 제가 좀 시간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때 서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서사원이 뭐냐면 서울시 사회 서비스원 서사원 문재인 때 만들었어요. 서울시가 직접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2019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19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6년간 있었죠. 6년 동안 서사원이 세금을 830억 원을 썼어요. 적지 않은 돈이죠. 830억 원을 썼는데 그런데 그 830억 원의 대부분의 예산은 서사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 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으로 이렇게 지불이 된 것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요양보호사가 전부 민노총 소속입니다. 민노총 소속 거의 전부 아마 전북 같은데 그럼 이게 뭐냐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총 7만 5천 2백 명 굉장히 많습니다. 7만 2천 5천 명 이 중에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169명인데 169명 전체 7만 5천 2백 명의 0.22%에 불과합니다. 이 169명이 대부분이 민노총사나 공공운수 노조에 가입해 있는 노조원들이에요. 그 자체로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이들이 받는 월급이 월평균 239만 원인데 같은 시간 일하는 민간요양보호사에 비해서 1.6배 수준이에요. 1.6배 이상 돈을 받아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연간 96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주고 건강검진비 30만 원이 나오고 1년에 가족수당과 명절수당까지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민간요양보호사의 2배 정도 돈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에요. 요양보호사는 다 비정규직 있죠. 그래서 결국 2019년이니까 문재인 때 또 박원순 때 서울시가 직접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해서 서울시에 요양보호를 받을 분들한테 서비스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800억 넘게 썼는데 들여다보니까 그게 전부 거의 전부 민노총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를 만들어내는 일자리로 활용됐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간 월급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민노총 소속의 요양보호사 100여 명한테 그냥 일자리 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사원은 지난해 1년 동안 7만 7,800 요양보호 서비스 실적을 올렸는데 노인 등이 요청하면 배정받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흔히 돌봄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겠습니까? 주말 야간 이때는 서비스를 누구나 다 회피하잖아요.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돌봄의 사각지대로 불리는데 주말이나 야간 서사원은 특히 주말 방문 실적은 전체의 1.6% 1200건 야간 방문 사례는 3건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단체협약이 돼 있어서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하게 돼 있으니까 주말에 필요하다 밤에 필요하다 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중증 노인 비율이 36% 입니다. 그러면 민간업체의 평균 중증 노인 비율 서비스는 얼마냐 47% 그러면 중증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또 어렵겠죠. 그러면 서사원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돌봄 서비스를 주로 했고 그것도 야간에는 거의 안 했고 주말에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민간요양사보다 두 배 가까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단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특혜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문재인이 하고 박원순이가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다 보는 눈이 있는데 서사원하고 자기들 비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특혜다. 그래서 서사원도 이런 비정규직 경직된 월급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업무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더 주는 이런 식으로 성과급제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왜? 서사원 노조가 극력 반대했기 때문에 자기들 기득권을 그대로 지키면 되지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극력 반대를 했어요. 103번 엄청 많이 교섭하기 위한 회의가 103번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가 이건 국민 서울시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서울시의회가 심의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폐원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최균 교수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런 서사원과 같은 공공서비스 기관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메워줘야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금 들여서 대다수가 민노총 소속인 노조원들 좋은 일자리 만들어준 것에 전락했다. 노조 일자리만 만들어준 공공돌봄정책의 전형적인 실패사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거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게 우리 일상에 있는 네트워크 이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잡아내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을 때는 차라리 없애고 새로 만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개혁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진정한 의미에서 적폐청산이죠. 이것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더 신이 나서 잘하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이름만 나오면 자꾸 마땅치 않다는 댓글들을 올리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화끈하게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이가 인도 간 것 외교일까요 관광일까요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 같지만 그래도 정치 양국화 때문에 아주 팽팽합니다. 이걸 조사를 했는데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정숙이 인도 간 건 관광이다 45% 김정숙이 인도 간 건 문재인이 얘기대로 외교다 43% 어떻게 43% 사는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3%가 외교다 조국 혁신당 지지자 중에서는 74%가 외교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진영에 따라서 좌파들은 어떻게든 외교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은 79%가 관광이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서요한 대표는 이렇게 재미있게 분석합니다. 김정숙이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몇 가지 행사를 하고 마지막 날 타지마을을 갔는데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까지는 외교라고 봐줄 수 있다. 그런데 타지마을 이거는 버킷리스트지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이 김정숙의 인도방문을 외교로 규정하고 셀프 초청 해서 관광하고 온 김정숙에 대해서 특권과 국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정숙의 인도방문은 김정숙의 김정숙에 의한 김정숙을 위한 셀프 방문으로 드러났다. 김정숙의 인도방문을 위해 문재인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이다. 문재인과 김정숙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윤상현 윤상현 의원은 어제 저하고 인터뷰를 KBS 라디오에서 했는데요. 단독외교가 아니라 단독외유로 보인다. 특검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친문계 더불어민주당 중에서도 친문계 친명계는 별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문계 문재인 쪽 사람들이 어떻게든 문재인의 외교였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정말 황당한 주장까지 하게 됐는데 진성준이 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방문한 것과 유사한 외교 일정이라고 봐야 한다. 김정숙의 타지마을 방문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진성준이 얘기한 안동 방문 한때가 1999년 4월인데 이것은 국빈 방문의 한 부분이었다. 3박 4일 일정으로 북은 에덴베로군과 함께 방한한 엘리자베스 2세가 국립묘지 헌화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과 같은 일정을 치른 뒤 한국 정신문화의 상징인 안동을 찾아서 양국의 친선을 다졌다. 이게 어떻게 김정숙의 타지마을 관광과 비교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입니다. 또 문재인이가 김정숙 배우자 첫 단독 외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 사실이 아니다. 배우자 첫 단독 외교는 김대중 부인 이희오 였다. 2002년 5월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 자격으로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아동 특별총회 기조연설을 한 것이 아마 최초였을 것이다. 이희오의 단독 외교는 그 뒤로 세 차례 더 있었다. 그럼 이 내용 어떻게 알았냐. 고민정의가 김정숙이 인도 가기 엿새 전에 기자회견에서 소개했다. 그리고 당시 회견에서 고민정의가 김정숙이가 인도에서 체류하는 일정도 공개했는데 여기에 타지마을은 빠져있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영국 여왕의 방한 누가 빗대서 얘기를 할 수 있냐. 진성준이 김정숙의 타지마을 방문 논란을 김건희 물타기용 생트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왜? 당시에 문제가 제기됐다가 5년 동안 어쨌든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던 김정숙 외유유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자유파 쪽도 아니다. 문재인이 자신이 회구력에서 이걸 주장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성준의 주장 대로라면 문재인이 김건희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김정숙의 타지마을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한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 정청래 발언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탄핵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건 고민정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에 속해 있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어제 오늘 1박 2일 당선인 워크샵을 한 모양인데 여기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자. 이런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고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생법안 밀어붙이고 특검 밀어붙이고 국정조사까지 얹어서 사장감 몰이에 나서듯 윤석열 대통령 몰이에 나서자. 이런 올코트 프레싱이 22대 국회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사냥감으로 표현했습니다. 역사의 정치 영역의 사냥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한 140년 전입니다. 130년 전 같아요.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무려배들을 파견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했는데 그때 이 자들의 작전명이 여우사냥 이었죠. 아무리 막나가는 좌파들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을 사냥감 몰이에 나서듯 이라고. 그러면서 이 자들이 올코트 프레싱 전략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거부권에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탄핵열차 역시 속도가 붙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총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 소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찬성을 하니 정말 나이브한 자들 정말 나이브한 자들이 지금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이가 175석을 가지고서도 장애투쟁으로 나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게 팬덤 한풀이 정치 정도가 있지 하는 야당 내에서의 우려까지 있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앞에 국회 본관합 천막에 서울역 대로에 그리고 주말에 광화문에 이렇게 지금 장애투쟁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앞장서고 있어요. 개딸 초선 당선인들이 대거 손봉에 서고 그 맨 앞에 이재명이가 서 있어요. 대통령이 제2호구권을 행사한 21일은 이재명이가 직접 천막 농성장에 가서 3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손동을 했어요. 특권 거부한 범인이 당 토요일은 광화문이 아니라 서울역 일대 서울역 일대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바로 토요일 1시부터는 우리 자유파가 오랜만에 광화문의 총결집에서 사실상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행동을 시작한 자파들의 맞장 뜨는 맞불 집회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나가서 취재할 거고요. 여러분들 함께 행동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거리로 튀쳐나갈까 원래 이 자들이 거리의 정치로부터 시작돼서 거리가 그리워져서 그런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대통령 탄핵해서 끌어내리려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촛불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국민을 선동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장은 우원식이 국회의장 된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는 개딜들을 달래느라고 지금 장애투쟁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개딜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채워주는 한풀이 정치를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야말로 문제죠. 팬덤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한국정제의 천박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재명이 정말 뜬금없이 국민연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점으로 보거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면 완전히 봉창 두드리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재명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야당의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걸 위해서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 이랬어요. 동아일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보도인데 개최할 용의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개최는 원래 주관자가 하는 겁니다. 기재명의가 벌써 대통령이 됐다고 지금 착각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영수회담 개최가 어딨어. 영수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든지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든지 해야지. 그건 그거고 이재명의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국회 연금특위 또 공론화위원회 에서의 논의를 완전히 바꿔치기를 했어요. 민주당 안 9%에서 13%로 내는 거를 올리고 40%에서 45%로 받는 거를 높이자.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 안인데 이걸 마치 대통령 정부 여당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걸 자기가 대승적으로 받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식해서 그런 건지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의 얘기는 민주당의 안을 내가 대승적으로 받겠다.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곧바로 국민의힘 쪽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반론이 튀어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해병대원특검법 여야 합의도 없이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명분이 안 쓰니까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국민연금 이거 통과시키자고 하는 거를 명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치고 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이거 국회에서 지금 논의해보지 않았냐. 국회 연금 개혁 특위 이게 여야가 특위에서 그동안 쭉 논의해 왔는데 갑자기 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냐. 이거는 국회에서 계속해서 합의할 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의 영수의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 이것을 필요 없다고 거부한 겁니다. 이재명의는 사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도 연금개혁 파결할 수 있다. 오늘 당신들 당신들이라는 게 정부여당입니다. 당신들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 그런데 당신들 아니라고 하면서 45%를 얘기한 거예요. 혹시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아니고 다른 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재명의 언행은 제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주맘대로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페북에다가 그 후에 이렇게 올렸어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낙서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인상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가 제가 이미 한 몇 번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보험료율 내는 것은 현행 9%로 13%로 올리자. 그래야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여야가 어렵지 않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얼마를 받을 거냐. 이게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을 어찌든 늦춰보자 라는 목적으로 이게 놀이가 됐기 때문에 더 내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됐는데 그러면 더 내고 더 받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더 내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인데 40%로는 너무 작으니 올리되 조금만 올리자는 게 국민의 힘 쪽이고 기왕 올리는 거 선심 좀 쓰자는 게 더불어민주당 쪽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처음에 40을 50으로 올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는 거는 9%에서 13% 4% 올리고 받는 거는 40에서 50% 10% 더 받자는 거니까 4% 더 내고 10% 더 받자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아니. 그럼 이게 연금 기금 고가를 걱정해서 이걸 어떻게든 좀 늦춰보려고 하는 그런 연금 개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연금 개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게 43%예요.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더 내는 거는 9에서 13으로 4% 더 내고 더 받는 것은 40에서 43으로 3%만 더 받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으자. 그게 국민의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40에서 50으로 올리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지구들이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양보할게 마치 선심 쓰듯이 45로 내렸어요. 45로 내려도 5% 인상하는 거 아니에요. 받는 거는 4% 인상이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43이다. 그래서 43이냐 45냐 갖고서 결국은 타협을 못 본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래 우리가 44까지는 양보할게.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로 결국은 팽팽하게 타협되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45입니다. 9에서 13으로 더 올리고 40에서 45으로 더 올리자. 이게 민주당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 아니에요. 이걸 갑자기 정부 여당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그걸 내가 대승적으로 받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여야 연금특위의 간사가 있어요. 여당 간사가 유경준 입니다. 유경준이가 이재명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연금개혁 거짓말 정치공세다. 이재명 연금개혁으로 또 거짓말한다. 이재명이 페북에서 윤석열 정부 제시한 아닌 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 무슨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간사 김성주가 뜬금없이 13, 45 아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라.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중심이 돼서 그동안 논의하지 않았냐. 그럼 국회의 논의에 여당 간사는 나고 야당 간사는 김성주였다. 여당 간사의 내가 모르는 안을 어떻게 여당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냐. 거짓말도 정덕권 해라. 왜 당시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있던 자들이 이제 와서 정말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면서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금개혁 수용하라. 영수의 당 개최할 수 있다. 저희가 의심스럽다. 개딸 닮아가는 한동훈 팬더 조정훈 의원 최근에 조타인의 롤은 당을 나가라는 문자폭탄에 시달렸다. 조타인의 롤 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타이레놀이 감기 두통에 먹는 약이잖아요. 조정훈이 왜 타이레놀이 되는지 제가 몰랐어요. 읽어보니까 이래요. 청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밥 먹자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하면서 거절했잖아요. 그때 조정훈이 한동훈에게 타이레놀 두 알 먹고서라도 대통령이 보자고 그럼 만났어야지 라고 지적한 바가 있답니다. 그때부터 한동훈 지지자들이 조정훈을 조타인의 롤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홍준표를 징계하라는 댓글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는데 홍준표 저도 홍준표의 어법이나 거친 이런 말 같은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 차례 제가 홍준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홍준표가 한동훈을 비판하자 홍준표가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를 징계해달라 인정샷을 인정샷을 서로 공유하면서 집단 행동을 서로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한동훈 팬카페 위드 후니 라는 데서 그러고 있답니다. 이렇게 한동훈의 강성지지자들 주로 팬카페 위드후니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행동하는 이들의 행태가 예전에 문재인의 개 대깨문이나 이재명의 갯달 같은 일종의 팬덤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 기사의 포인트입니다. 팬카페 위드 후니 한동훈의 훈을 후니 후니 하니까 위드 후니 이렇게 된 모양인데 오세운도 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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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데 한동훈의 팬카페 위드 후니 가입 회원은 한 달 전에 3만 명이었는데 한동훈이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더 모인 것 같아요. 이게 팬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위기에 빠졌거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응김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돌입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위드 후니 가입 회원도 한 달 전 3만 명에서 지금은 7만 1,5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동훈을 훈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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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이위원장 으로 부르고 자신들을 훈붕이 남성들은 훈붕이 여성들은 훈붕순이 이렇게 칭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 대깨문도 문재인이를 이니 이니 그랬거든요. 아마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문재인이를 이니라고 부르듯이 이재명은 뭐라고 부르지 그러면? 이재명은 뭐라고 불러요? 양 양아버지? 그러보니까 이재명은 명으로 끝나서 훈으로 끝난 사람하고 좀 달라서 문재인이는 인으로 끝나니까 이니 이니 했는데 하여튼 위드 훈이의 회원들은 최근 당원가입 인증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11일부터 이번달 23일까지 한달 반 정도 사이에 1600여명이 당원가입을 했다면서 인증글을 올리고 있답니다. 전당대회 현재 당원당규는 당원 100% 잖아요.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데 당원당규는 바뀌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그럼 내가 우선 당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훈을 찍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당원가입 인증을 하면서 당원가입은 훈이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을 비판하거나 한동훈과 뭔가 경쟁자가 될 것 같은 사람들 잠재적 경쟁자들이 바로 한동훈 팬덤의 주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훈이도 그래서 아마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의 공격 에서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갤러리 한동훈 갤러리는 지난 20일 갤러리의 모든 구성원은 선거기간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방해한 윤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자진 탈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온라인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되자 팬바페 한동훈 팬카페 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도 여릇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동훈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활동 그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들이 한동훈의 잠재적 경쟁자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것은 금도를 넘어서는 패륜적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갤러리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방해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주장 자체가 황당하고 이런 주장을 버젓이 한동훈 갤러리라고 하는 한동훈 관련 커뮤니티에 이걸 올리고 여기에 또 공감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하는 이 현상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이 한동훈 만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좋겠습니까 저는 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팬들이 하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일이 아니다. 한동훈이 직접 선을 넘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평정 교수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개 딸로 대표되는 정치인 팬덤 현상이 디지털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이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해야지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어쨌거나 저는 이 자체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팬덤의 부정적 측면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악마화하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우리 정치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을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윤평정 교수는 개딸에 비하면 아직 조직력이 약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권의 팬덤 현상도 여권의 지금 팬덤 현상이 있는 게 한동훈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팬덤 현상도 결국에는 정치태부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것을 논평하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선을 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직접 해야 된다. 팬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동훈 지지자들 한동훈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한동훈 팬덤의 이러저러한 정치적 행동은 결국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다 한동훈에게로 수렴되고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점을 한동훈이 분명하게 또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인식하길 바랍니다. 정론 1층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 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